이제 복소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몇몇 어려운 적분들을 풀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example,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의 4승분의 dx, 이런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폴이 없네요. 왜냐하면 x의 4승이니까 이거는 플러스일거고 분모가 0이 되는게 없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폴이 있어요. 어떻게 폴이 있냐면 실수축에서는 폴이 없는데요. 얘가 exponential i 4분의 파이인 경우에 보면 얘가 이거의 4승이잖아요. 이제 4승인 경우에는 exponential i 파이가 되고 그러면은 cos 파이 플러스 i sine 파이가 되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exponential 4분의 파이 또는 exponential 마이너스 i 4분의 파이, exponential 마이너스 i 플러스 4분의 3파이, 그리고 exponential 마이너스 i의 4분의 3파이, 이런게 폴이 되죠. 우리는 지금 complex plane 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쪽의 폴은 얘가 45도 4분의 파이 지점에 있고 반지름이 1인 그런 플레이는 여기에서 4분의 파이 지점에 여기에 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칸토 플레인을 잡는데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쭉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는 실수축에서는 폴은 없지만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다가 이렇게 하면 이 칸토 C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뭐를 우리 생각이 되냐면 이 클로즈 써클의 1 플러스 g의 4승분의 dg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폴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폴이 되는 거죠. 여기 폴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g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r의 exponential i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적분 이 1 플러스 g의 4승분의 dg는 이 클로즈 룹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의 4승분의 dx 그리고 플러스 이 C 1 플러스 g의 4승분의 dg 여기서 C는 이 세미서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residue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여기랑 여기 그 residue가 두 개가 있어서 이거는 2pi i의 residue가 b1 하나는 g가 exponential i 4분의 pi가 하나의 residue가 있고요. 그 다음에 b1의 g가 exponential i 4분의 3pi에서 residue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residue를 구해야 되겠죠. residue g equal g0에서 residue는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봤을 때 g가 g0로 갈 때 h' g 분의 gg 로 된다. 그때 이런 게 있었어요. fg 가 hg 분의 gg 인 경우에 여기에서 분모를 한번 미분한다. 이게 있었어요. 지금 fg 가 뭐냐면 이거는 1 플러스 g의 4승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residue는 residue g가 exponential i의 4분의 pi에 대한 residue는 분모를 미분했기 때문에 분모를 미분해서 분모는 4g의 3승분이 되고 분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분모만 미분하는 거예요. 분모만 미분하고 그리고 g는 exponential i의 4분의 pi죠. 이게 바로 이제 resid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의 exponential minus i의 4분의 3pi가 하나가 이게 이게 resid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closed integration 1 플러스 g의 4승분의 dg라고 하는 것은 2pi의 i의 첫 번째 residue는 4분의 1의 exponential minus i의 4분의 3pi 하나 나오고 두 번째 residue는 같은 식으로 해보면 4분의 1의 exponential minus i의 4분의 9pi죠. 여기 세제곱이 됐으니까 4분의 3pi가 또 다른 residue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2분의 pii의 2분의 pii의 exponential minus i 4분의 3pi 플러스 exponential minus i인데 4분의 9pi는 2pi 플러스 4분의 pi죠. 2pi 플러스 4분의 pi여서 이거는 2분의 pii의 cos 3pi minus i sin 4분의 3pi 그리고 플러스 cos 4분의 pi minus i sin 4분의 pi 이렇게 돼서 이거는 2분의 pii의 minus square root 2분의 1 minus i의 square root 2분의 1 minus i의 square root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4분의 pi의 square root 2분의 1 그리고 minus i의 square root 2분의 1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얘는 이제 2 root 2분의 2pi가 돼서요. 이거는 root 2분의 pi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뭐를 구한 거냐면 이 전체 리지디를 구한 거예요. 이 클로즈 서클에 대한 리지디를 구한 거고 그래서 전체를 구한 거고 지금 우리는 이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미서클에 대한 세미서클입니다. 1 플러스 g의 4승분의 dg 라고 하면은 g가 뭐이냐면 g가 1 플러스 r exp i 세타의 4승이죠. 그래서 dg는 ri exp i 세타 d 세타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r이 4승으로 가고 여기는 1승으로 가기 때문에 r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는 0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얘는 0이니까 이거는 0으로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거가 바로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tegral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의 4승분의 dx는 얘가 square to 2 분의 파이가 된다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complex plane 상으로 이거를 확장시켰을 때 문제를 풀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문제 i 가 i 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 제곱분의 cos dx 물론 여기서도 이제 x 제곱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0이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x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complex plane 상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x 가 있고 y 가 있을 때 얘가 그 폴이 되는 지점은 바로 i죠. 여기 i 마이너스 i 여기 이 지점이 이제 폴이 되고요.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실수축에 대한 실수에 대한 얘기니까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쭉 오는데 물론 밑에를 할 수도 있고 위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걸 c 라고 하고 어 이렇게 해보면 음 실제로 요거는 요 이거를 이제 코사인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코사인은 사실은 이거의 리얼 파트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 제곱분의 익스포니션 ix의 리얼 파트입니다. 이거 어 여기에서 리얼 파트만 취하면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한 다음에 이걸 다 계산한 다음에 그거의 리얼 파트를 취하면 돼요. 그리고 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콤플렉스 플레인으로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걸 콤플렉스 플레인 상에서의 클로즈 룩 1 플러스 g 스퀘어 분의 익스포니션 i g d g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되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실수축으로 가니까 1 플러스 x 제곱분의 익스포니션 i x dx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 세미서클 c에 대해서 세미서클 c에 대해서 1 플러스 g 스퀘어 분의 익스포니션 i g d g 얘가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은 어 g 라고 하는게 에 g 라고 하는거는 물론 아래 익스포니션 i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x 플러스 i 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i y 로 표현한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exponential i g 를 가 나오기 때문에 exponential i g 는 exponential i e x 플러스 i y 이렇게 돼서 exponential minus y exponential i x 이렇게 되죠. 음 그리고 이거에 얘가 이제 그 r이 무한대로 갈 때 r이 무한대로 갈 때 y 도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exponential minus y 는 0 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얘는 0 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했을 때 세미서클에 대해서는 얘가 0 으로 가게 되거든요. 얘가 exponential i g term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r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0 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 제곱 분의 expansion i x dx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거랑 똑같죠. 이 클로즈 룹에 1 플러스 g 제곱 분의 expansion i g dg 랑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뭐였냐면 얘가 바로 어 이거 그 실제 i 는 이거의 리얼 파트에요. 이거의 리얼 파트가 i 이고 이거의 리지디우를 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리지디우를 구하면은 리지디우 g 이콜 i 우리는 요거를 i 만 지금 포함하고 있죠. 요거 마이너스 i 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i 만 포함하고 있어서 어 얘가 1차기 때문에 이거는 리미트 g 가 i 로 갈 때 g 마이너스 i 그리고 어 1 플러스 g 제곱 이라고 하는 거는 g 플러스 i g 마이너스 i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expansion ig g 마이너스 i 캔슬되면서 g 플러스 i g 플러스 i g 플러스 i 분의 expansion ig g 가 i 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2i 분의 expansio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른 말로 2i 2 분의 1이죠. 근데 i1은 뭐냐면 i1이 이거에 2 pi i의 리지디우 인데 그 리지디우의 리얼 파트거든요. 리얼 파트 리얼 파트 2 pi i 분의 $2 To e i 소まり 2이 To i 2이 2i 파이가 되요 2분의 파이 리얼 파트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exp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cos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러면 이거랑 비슷하게 i2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 제곱분의 sinx dx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요거 sinx dx는 이거를 imaginary 파트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거 imaginary 파트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 제곱분의 exp ix dx를 imaginary 파트만 한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답을 보시면 요 i2는 2πi의 리얼 파트를 취하는게 아니고 여기서는 imaginary 파트를 취하죠. imaginary 파트를 취해서 2 2i 분의 1 되는데 얘는 실수만 있기 때문에 얘는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example.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exp i kx dx 지금 이거는 이제 k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얘가 k가 플러스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k가 플러스라고 하면 exp i kg i kg 는 용이 되요. 얘가 반지름이 얘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를 플레인 상으로 보면 얘가 ia 인 지점에서 ia 지점에서 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ia 인 지점에서 폴이 있고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쭉 오다가 이렇게 이거를 둘러싸는 클로즈 룩을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클로즈 룩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ir을 여기가 반지름이 r 이고요. r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는 0이 돼요. 이렇게 되면 0이 되고 그래서 이 i를 이 클로즈 룩 g의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exp i kg 로 확장을 하자는 거죠. 그럼 이제 폴은 g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ia 가 되는데 이 중에서 ia 만 플러스 마이너스 ia 중에서 ia 만 우리가 택한 겁니다. 그랬을 때 리지듀 g equal ia 에서의 리지듀 하면 limit g 가 ia 로 갈 때 g 마이너스 ia 그리고 이거는 g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g 플러스 ia 그리고 g 마이너스 i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exp i k g 그리고 서로 캔슬되고 g 플러스 ia 분의 exp i k g 이렇게 되고 얘가 g 는 ia 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집어넣어 보면 이거는 이제 2 ia 분의 exp minus k a 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적분 이 적분 이 적분 이라고 하는 게 이 적분 이 적분 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2 pi i 의 리지듀 2 pi i 의 리지듀 g equal ia 에서의 리지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2 pi i 의 2 i a 분의 exp minus k a 이렇게 돼서 2 i 없어지면서 a 분의 pi exp minus k a 이렇게 되죠. 네 요게 지금 이제 k 가 0 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럼 두번째 경우가 이제 k 가 0 보다 작은 경우인데요. k 가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가 exp i k g 를 생각을 하면은 얘가 exp i k 의 x 플러스 i y 이렇게 되고 그럼 exp i k x exp minus k y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무한 얘를 0 으로 보내야지 이 계산이 쉬워지죠. 그래서 이걸 0 으로 보내려면 k 가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y 가 마이너스 영역에서 이거를 잡아줘야 되지 된다는 거죠. 이 y 가 지금 마이너스 영역이 되야만 이게 0 으로 됩니다. 이게 k 가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upper half level을 잡았는데 여기 i a 하고 마이너스 i a 의 그 승글러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 위를 잡으면 얘가 아까 같이 위를 잡으면 이거는 0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발산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쪽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오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잡으면 아래쪽 거를 잡아야지 된다는 거죠. 아래쪽 거를 잡아야 얘가 0이 돼요. 그렇죠. 그래야 얘가 이제 이게 r 이 무한대로 갈 때 exp-ky 가 0 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싱글러 리지듀는 리지듀는 여기가 지금 얘는 지금 시계 반대방향으로 위에 거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했잖아요. 근데 밑에 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pi i 의 리지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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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i 의 서로 없어지면서 g 마이너스 i a 분의 exponential i k g 얘가 이제 g 가 마이너스 i a 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i a 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k a 얘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i 가 뭐냐면 이 레지듀가 그래서 i 는 마이너스 2 pi i 의 마이너스 2 i a 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k a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pi 마이너스 2 i 없어지니까 이거는 a 분의 pi exponential ka 여기서는 k 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위에 k 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제 exponential ka 가 됐고요. 여기 k 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ka 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일반적으로 쓰면 i 는 a 분의 pi exp minus k 절대값 이렇게 써야 되는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음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요거가 지금 몇 번이에요? 4번이니까요. 5번 문제 한번 풀고 5번 문제는 0 부터 무한대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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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플러스 x 분의 exponential 아 exponential이 아니고 x 의 마이너스 2 분의 1 dx 지금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컴플렉스 플레인 상으로 기본적으로 써야 되겠죠. 1 플러스 g 분의 g 의 마이너스 2 분의 1 dg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fg 가 g 의 마이너스 2 분의 1 인데요. 요거는 이제 폴라코딩에서 쓰면 그 r 의 마이너스 2 분의 1 의 exponential-i 2 분의 세타가 되죠. 그쵸. 어 그런데 얘가 그 singular validness 를 생각을 하면은 f 가 음 얘가 f 세타 f 세타 가 세타 플러스 2 분의 파이 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 분의 파이 면은 얘가 f r 세타에다가 익스프루엔셜 얘가 세타 대신에 2 파이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i 파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그 어 얘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cos 파이 마이너스 i sin 파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 가 되고 예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 파이 싱글 밸류드 니스를 생각을 하면은 not a single 싱글 밸류드 얘가 싱글 밸류드 되지 않죠. 싱글 밸류드 니스를 이거를 그 없애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아까 봤을 때 그 이거를 이 플랜 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G가 이제 G의 스퀘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기 때문에요. 얘는 이제 G이퀄 0에서도 싱글러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물론 G에서 마이너스 1도 싱글러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이쪽에서도 이쪽 마이너스 1에서도 싱글러 마이너스 1과 0에서 지금 두 개의 폴을 갖고 있죠. 그런데 얘가 세타가 0과 세타가 0인 경우 세타가 0인 경우 또는 세타가 2파이인 경우 서로 얘가 싱글 밸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세타가 0인 그 0 2파이 이 지점이 우리가 브랜치 라인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브랜치 라인이 되는 겁니다. 브랜치 라인이라는 것은 얘가 0 2파이 싱글 밸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이쪽에 이쪽에 있는 이 이 positive real 값도 우리가 포함하면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을 포함하지 않는 이제 칸톡 플레인을 짜야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얘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요. 얘를 이렇게 돌로 포를 여기서는 포함해도 되죠. 우리는 리지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얘를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살짝 벗겨납시다.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거를 c1 c2 c3 그리고 c4 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칸톡 플레인을 잡아야 이제 리즈너블한 칸톡 플레인을 잡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브랜치 라인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한 클로즈로그 1 플러스 g 에 마이너스 1dg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c1 플러스 c2 플러스 c3 플러스 c4 이걸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1 플러스 g 에 마이너스 1dg 그렇죠. 일단 이 4개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c1 에 대해서 c1 지금 칸투어죠. c1 칸투어인데 이걸 우리가 델타 라고 잡으면 그래서 g 는 델타 엑스포린셜 i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요. i1 은 얘가 어디부터도 내가냐면 2pi 부터 0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pi 부터 0까지 돌아가고 1 플러스 g 1 플러스 g 는 델타 엑스포린셜 i 세타 그리고 dg i 델타 엑스포린셜 i 세타 d 이렇게 대해서 지금 다시 써보면 적분 구간 바꿔서 마이너스 0 부터 2pi 까지 하고요. 1 플러스 델타 엑스포린셜 i 델타 엑스포린셜 델타 엑스포린셜 i 의 2분에 세타 d لكن 델타를 0으로 보내면 델타를 0으로 보내면 델타를 0으로 보내면 점점 델타 0으로 더 0으로 빨리 가는게 위의 것이기 때문에 yan이 0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델타를 0으로 보내면 이렇게 만든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가 0으로 가면은 분모는 1이고 위에가 0이기 때문에 0으로 가는거죠. 그 다음에 두번째 지금 c3 칸투어, c3 칸투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때 g는 r의 exponential i세타라고 하면은 이걸 i3, 얘는 0부터 2pi까지 지금 돌아가는거죠. 그래서 0부터 2pi까지, 0부터 2pi까지 돌아가고 1플러스 r exponential i세타, 그리고 r의 마이너스 2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i, 2분의 1세타, 그리고 ir exponential i세타, d세타. 이렇게 되서 0부터 2pi까지 i의 1플러스 r exponential i세타에 r의 2분의 1승, exponential i, 2분의 세타, d세타.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r이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r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가 r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r의 2분의 1보다는 r이 더 빨리, 무한대로 빨리 가기 때문에 얘는 이제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c1과 c3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번째, c2라인인데요. c2라인이 뭐냐면, c2라인이 지금 이거죠 이거. 근데 이거인데 얘가 어디부터, 델타부터 r까지 가죠. 델타부터 r까지 1플러스 x분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 dx. 얘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델타를 어디로 보냈냐면, 델타를 0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0부터, 그리고 r은 무한대로 보냈구요. 0부터 무한대까지 1플러스 x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 dx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c4라인. c4라인은 지금 요 밑에 있는 건데, 밑에 있는 거는 얘가, g가, g가 x의 exp i의 2파이에요. 왜냐면 얘가 2파이가, 원래는 여기가 g이퀄 x인데, 요 위에 같은 g이퀄 x의 exp i0거든요. 이렇게 쓰면. c4는 2파이의 exp i2파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dg는 exp i2파이의 d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4를 보면 얘는 r부터 델타까지 입니다. 얘는 멀리부터 r부터 델타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r부터 델타까지 1플러스 x의 exp i2파이. 이거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 exp i2파이의 dx.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것도 이제 r은 무한대, 델타는 0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면, 1플러스 x분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그리고 exp i2파이의 dx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이 토탈 전체의 그 클로즈 룩, 클로즈 서클에 대한 1플러스 g의 g의 마이너스 2분의 1dg 라고 하는 것은, 지금 c1하고 c3는 0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c4랑 c2만 지금 남아 있죠. 옛날에는 이 브랜치 라인이 없는 경우에는, 얘랑 얘랑은 서로 캔슬되어 가지고 0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0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익스포린셜, i파이, 0부터 무한대까지, 1플러스 x분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dx. 얘가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이렇게 리즈류 theorem에 의해서, 리즈류, g 이콜 마이너스 1에서의 폴이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g 이콜 마이너스 1의 폴이 있죠. 0은 폴을 지금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클로즈 룩은 마이너스 1의 폴을 포함하고 있어서, 리즈류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보면, 리미트 g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g 플러스 1에, 그리고 g 플러스 1분의 g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의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i분의 1이 되죠. 아, i의 이거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i분의 1이 되죠. 그래서 i가, 이건 화살표를 향해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i가 뭐가 되냐면, 2π i의 리즈류니까, i분의 1이 되서 2π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2π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분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 dx는, 얘가 2로 나눠줘서, 파이가 된다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줬습니다.